아시안컵을 마친 후 손가락의 붕대를 감고 돌아온 손흥민 선수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의 통증은 주변 사람들에게 악수를 피해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아시안컵과 그라운드 밖의 이슈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으로 최근 울버헴튼과의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예상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여 팬들의 걱정을 자아냈습니다. 그는 경기에 선발로 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손가락 부상으로 인해 경기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고 결국 무득점에 그쳤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오른손 검지와 중지에 테이핑을 하고 그라운드에 나섰으며 왼쪽 측면 공격수로 풀타임을 소화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은 종종 경기장 측면에서 동떨어진 모습으로 보였고 초반 침투 패스와 날카로운 크로스 이외에는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날 경기는 손흥민과 황희찬 선수의 맞대결로 많은 팬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는 손흥민 선수가 요르단전 전날 이강인 선수와 물리적인 충돌로 인해 대표팀 내부에서 팀워크가 붕괴된 사실이 알려진 후라 더욱 그러했습니다. 또한 이 경기는 클린스만 감독이 한국 국가대표팀에서 경질된 후 처음으로 이뤄진 경기여서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경기 시작 전 양팀 선수들의 인사 과정에서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황희찬이 손흥민을 껴안으며 짧게 위로해 말을 건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아시안컵 후폭풍 속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듯한 모습으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이날 토트넘 스타디움에는 평소보다 많은 약 4천여 한국인 관중들이 입장의 태극기를 흔들며 손흥민과 황희찬을 응원했습니다. 특히 인생에서 가장 힘든 한 주를 보냈다고 말한 손흥민에게는 이날 더욱 뜨거운 응원과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한국 축구는 현재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시안컵 4강 탈락으로 우승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고 클린스만 감독은 무능함과 무책임한 행보로 국민적인 비난을 받으며 결국 경질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캡틴 손흥민이 가장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4강 전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벌어진 탁구 게이트와 이강인의 하극상 관련 보도로 인해 손흥민은 축구 인생에서 가장 힘든 주를 보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도 그 여파가 드러났습니다. 부상당한 손가락의 붕대를 감고 출전한 손흥민은 풀타임을 뛰었지만 공격 포인트 없이 팀의 패배를 지켜보았습니다. 경기 내내 박지 않은 표정을 지은 손흥민은 피로가 누적된 듯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였고 반면 황희찬은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 토트넘의 골망을 노렸지만 결국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골문을 향한 손흥민 선수의 슈팅은 유효 슈팅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결국 토트넘은 울버앤프턴의 1대2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무기력했던 토트넘 선수단은 경기가 끝난 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분노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감독은 울버앤프턴에게 내준 두 골 모두 실망스럽다. 우리는 우리의 축구에 집중하지 못했고 선수들은 반쯤 넋이 나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또한 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3월 매치에서 이강인을 제외시키지 않으면 자신도 손흥민을 보내지 않겠다는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는 손흥민의 손가락 부상과 컨디션 난조의 원인이 된 이강인에 대한 선전포고로 보입니다. 감독은 이전에도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 간에 불화설이 터졌을 때 손흥민의 행동을 지지했습니다. 손흥민이 주장으로서 옳은 행동을 했다. 때로는 주장이 인기 없는 일을 해야 하며 선수단, 코치, 클럽과 마찰을 빚을 때도 있지만 옳다고 생각한다면 강력히 행동해야 한다고 말하며 손흥민의 행동에 힘을 실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평소에도 손흥민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해왔으며 이번 한국 국가대표팀 내의 다툼 사건에서도 그의 행동이 필수적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내가 아는 한 가지는 손흥민이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특별하고 예의바르며 존경스럽다고 치켜세웠습니다. 이러한 감독의 발언은 손흥민 선수가 팀 내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토트넘의 지휘봉을 잡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위고 요리스와 해리 케인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주장직을 손흥민에게 맡겼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동료들로부터 막대한 신뢰를 받고 있는데요. 부주장 제임스 메리스는 레스터시티에 있을 때 손흥민을 전혀 몰랐다. 그런데 그는 경기가 끝난 뒤 나에게 다가와 악수를 건네고 나를 안아주며 선수로서 나를 칭찬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손흥민은 곁에 있으면 따뜻한 사람이고 솔선수버마는 성격 덕분에 환상적인 주장이라며 그의 인성을 칭찬했습니다. 페드로 포로 역시 케인의 이탈은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토트넘이 이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손흥민이 주장으로서 한 단계 더 성장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케인이 떠난 후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고 팀의 동료들에게 그 영향력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포로는 사람들은 대체로 손흥민을 과소평가한다. 손희가 항상 뒤에 있어서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는 주장으로서도 선수로서도 정말 완벽한 인물이라며 그를 극찬했습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그는 항상 친절하고 겸손한 이미지로 유명합니다. 그런 그를 환하게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아르헨티나 폭스 스포츠 채널의 한 캐스터는 생방송으로 경기를 중계하면서 손흥민을 더할 나위 없이 착한 선수로 묘사하며 그를 옹호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강인의 소속팀인 파리생제르맹은 FC 낭트를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이강인은 61분 동안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며 9개의 크로스를 배달하고 중앙으로 파고들어 슈팅을 시도하는 등 경기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이강인은 경기 외적으로도 큰 압박을 겪어야 했습니다. 경기 중계사 쿠팡플레이는 이강인과 관련된 사진과 그래픽을 모두 삭제했으며 PSG의 경기 메인 그래픽에서도 이강인의 사진을 빼고 킬리안 은바페의 사진을 내세웠습니다. 심지어 이강인이 선발 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스코어보드에 그의 이름이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여론의 질타를 의식한 듯한 쿠팡플레이와 PSG의 조치로 해석됩니다. 한편 아시안컵 우승 실패와 대표팀 내 갈등으로 마음고생이 심했던 손흥민은 울버헴프턴과의 경기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팬들에 대한 소중함과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이 표현한 진심 어린 감사의 말들은 팬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강인과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팀과 팬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영국 현지에 사는 한국 축구팬들은 물론 멀리서 손흥민을 보기 위해 온 이들도 많았습니다. 경기 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한국 팬들이 이렇게 많이 경기장에 온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이 와주셨어요. 이런 팬들을 가진 선수가 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축구 선수인지 알게 됐습니다. 저 정말 축구하기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한국 국민들, 한국에서 축구를 사랑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내가 행복한 축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며 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리더십은 항상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옳지 않은 것이라 느낄 때 집단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포스테 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에게서 그런 리더십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뛰어난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손흥민이 앞으로도 잡음 없는 행복한 축구를 이어가길 바라며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댓글 부탁드립니다.